안녕하세요. 연우리영호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000제 플러스 429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2번째 유형별 문제 2-1, 2-2로 진행이 됩니다. 개명대학교 문제고요. 옛날 문제네요. 어제는 was the most, hottest 안 돼요. 단음절이니까 e-est를 붙인 건데 왜 most를 사용하겠어? 이거 쓰면 안 되겠죠? 이걸로 최상급이 표시가 된 거죠. I have gone through in this year. 이 도시에서 겪은 가장 더운 날이었다. 비번이 답이 되겠죠? 이중 최상급 안 되죠? e-est가 이미 최상급이니까 most는 없어야죠? 자, 너무 뻔한 문제고요. 다음으로 내려가보죠.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항공대학교 문제네요. 2005년도. 좀 옛날 문제고요. Because Elizabeth is very faster. 안 돼요. very는 원급을 수식하는 거고 비교급은 much를 수식하는 겁니다. 발전된 것은 much로. 아무튼 much faster than I. 나보다 더 빨리 먹었다. She was able to get home in time. 그는 그는 그렇기 때문에는 able to get home 제때 집에 시간 내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 그런 거죠. very는 비교급을 수식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비교급의 수식형을 알아죠. 원급을 수식할 때는 very to quite는 비교급을 수식 못하는 거예요. 그냥 much 앞에 very가 붙어도 상관없어요. very가 붙어도 much가 꾸미는 거니까 결국. much, far, even, still, yet, a lot, last, a little, a bit, a little bit, somewhat, rather, a good deal, a great deal, way, aside, no way 등으로 수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원급을 수식하는 거, very, too, quite로는 수식 못하는 겁니다. 다음 in much, far, a lot, a little colder 훨씬 더 춥다 이런 얘기죠. john is much, 또는 far, a great deal, tall, than time인 것. 한보다 훨씬 더 크다. how is a much, far, much, far가 아니고 much, 또는 far, 또는 a lot, more, 훨씬 더 비싸다. i know the parents a whole lot better 훨씬 잘 더 많이 한다. 더 잘 산다는 거죠, 부모님들은. 내가 그들을 알았던 것보다는 그렇게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산다는 거예요. this year, 올해는 더 워크앤 대학교 공부가 rather quite는 못 쓴다는 거죠. quite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too하고 quite는 못 쓴다 이런 거죠. rather는 쓸 수 있어. rather는 뭐 아주라기보다는 아주 더 어렵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건 오타네요. 꽤, 꽤 더 어렵다. 아주 더 어렵다 아니고 꽤 더 어렵다. 이건 오타네요. 꽤 더 어렵다. quite, 이건 잘못 적었네요. 이거는 뭐 quite를 써갖고 하면 안 된다는데 그거를 해석으로 넣어놨으면 안 되죠. 오타네요. rather는 꽤, 꽤, 꽤죠. 꽤 quite, hard는 아준데 이건 이렇게 쓰면 틀리고요. short have been allowed, much, much more, far more. 안 돼요. 뒤에 어떤 명사가 오냐. 시간이니까 지금은 불가상 명사로 쓰였죠. 횟수가 아니고 그러면은 당연히 much more를 써야지 far more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nowadays there are much more, far more. 그래서 크리미널스가 가사명사잖아요. 그러면 much more는 안 되고 far more를 쓰라는 거죠. 이거는 불가상 명사면 그러니까 불가상 명사면 much more. 가상 명사면 for more를 써라. 그런 얘기죠. 이해되겠죠. 불가상 명사면 much more. 가상 명사면 far more를 쓴다. there are many more, many fewer, verglies. 강도 사건인데 가상 명사니까 이럴 때 many more, many fewer 이건 쓸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do you have any more of these glasses? 이 안경들 제거가 조금 더 있습니까? how many? how many more do you need?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하신데 가상 명사니까 much more 안 되고 many more 써야 되는 거. this is by far 당연이라는 뜻이고 the better of the two 둘 중에 쓰니까 더 비교급이죠. it's better by far 뒤에 쓸 수도 있어요. to be clear and heard 명숙한 근육을 갖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와 이분 이분이 조차도 보통 때는 심화적 초점상 뭐뭐 더 심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강화사예요. 그냥 훨씬 훨씬 더욱 더 멍청하다. 이런 거죠. this time his behavior has become 더욱 더 더욱 더 짜증난다. 이런 거죠. when I told her 소식을 말해서 she became all the more 왼절과 상관해서 쓰인 거죠. 옳은 광주고요. 그래서 그만큼 더 많이 저절했다. 이런 거죠. time is tall but Mary time은 크지만 Mary is still taller taller 이렇게 뒤에다 써도 되고 앞에다 써도 되는 거예요. that would be better still 또는 still better 다 돼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스트레인저 스틸 아주 익숙한 표현이죠. 더욱더 이상한 것은 moving her elbow 팔꿈치를 갖다가 어린아이들 로또 게임을 하는 거죠. 뭔지 모르지만 로 움직임으로써 able to describe the color colors printed on it 거기 새겨진 색깔들을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still은 이렇게 뒤에 놓을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 he has treated you badly 그는 너를 형편없이 대했지만 still이 never the less 뜻으로 접속 부사예요. 단독으로 뭘 꾸미는 게 없잖아요. 지금 문장 자체를 얘기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he is your brother 네 형이고 you ought to help him 도와야만 한다. 접속 부사로 쓰이는 거예요. way가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이런 정도가 아니고 way more funny than his 나는 그보다 홀 홀이라는 게 길 하나만큼이니까 길 하나만큼 더 재밌어 홀 홀 그러는 거죠. you stick with it 붙어 매달리면 you can go a heck of a lot faster 길게 a hell of a lot 쓰던 여러 가지가 있겠죠. the slow season 활기 없는 season has turned out to be the summer 다소 더 활기 없는 시즌으로 판명되었다. please be assault more careful 이건 assault는 어리티디한테 아무 때 아무것이나 쓰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케어풀하고 연결이 될 때 쓰는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해서 주의하는 거 그래서 어떤 옷가 꾸미는 건데 또 마찬가지로 I didn't like being a prisoner 되는 건 싫지만 it was a damn sight better 이렇게 배려가 나올 때 사이트가 많이 있어 눈에 확 띌 정도로 졸라 더 멍멍하다는 거죠. there is hardly any more hardly no more hardly any 더 이상 없다 이런 뜻이죠. I have been able to collect no fewer than 여러분이 이건 뒤에서 자세하게 배웁니다. 이게 낫이 아니고 노우가 나올 때는 이거는 이게 많지 않다는 뉘앙스예요. 퓨어하지 않다는 거니까 이거는 적지 않다는 거니까 많다는 뜻이죠. no fewer 적지 않은 거 많다는 뜻이에요. 무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무려 60장의 서명을 얻었다. 청원을 위해서 no less than 이렇게 피부는 가산명사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이거는 일종의 비절비교예요. 비절비교라는 거는 철로 비교하고 이렇게 이렇게 끊어내고 철로 절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비피티에만 붙는 거죠. 비절비교인데 이럴 때는 이게 피부가 사람이라도 레슨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격식처에서는 이렇게 퓨어를 좀 더 많이 쓰긴 하지만 무려 50명의 사람이 죽었다. 이런 거죠. 이건 뒤에서 자세히 배울 거에요.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아주 자세히 배웁니다. non less than 차이점 배워야 되겠죠. 자 넘어가기로 하죠. 별표 하나 줬네요. 2-3번째 I guarantee you 보장한다. this is 당연히 바이파죠. 바이파 the best 최상급을 꾸밀 수도 있죠. 바이파는 단연 최고 퀄리티 생산품이다. 이런거죠. 머치는 비교급을 쓸 수 있다가 머치파는 아니죠. 최상급 못쓰게 합니다. ever도 안되구요. still도 안됩니다. 내려가지요. 내려가면 최상급을 꾸밀 수 있다. 이런거죠. 최상급의 수식형을 보죠. 최상급의 피지요. 머치는 돼요. 근데 파가 붙어있는 바이파를 써야지 파나 바이파를 써야지 머치는 안되는거에요. nearly almost altogether practically 최상급을 강조할 수 있는데 콰이트와 더 베리가 콰이트와 더 베리가 비교급에서는 안됐잖아요. 그런데 최상급에서는 될 수도 있다는거죠. this is much the best 단연 최고다. she gave me almost 거의 가장 큰 케이크 덩어리를 줬다. this is quite quite the most by far the most quite the most 되는거죠. 정말 단연 비싸 최고 비싼 차다. 이런거죠. far and away 단연 한참 떨어져 있는거에요. 어느 날에 한참 떨어져서 잘라도 한참 달라가는 더 많이 벗어난 당대제일의 작가다. 이런거죠. 알렉스 스프링어 스프링어는 owns out and away 확연히 눈에 나와서 길 하나만큼 벗어나있는게 눈에 보이는거에요. out 나와있고 away는 길 하나만큼 벗어나있는거 away죠. 단연 영향이 있는 신문 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거죠. by far the best film 이렇게 해도 되구요. film을 쓴 다음에 by far 뒤에도 써도 되구요. film을 생략해도 되구요. 근데 이거 홀로 far far and away 홀로 쓰는건 안되는거에요. by far 만 뒤쪽에 놓을 수 있는거에요. 자 john is easily 단연 이것도 확실히 여유있게 아우 john은 여유있게 우리만 가장 키가 큰애지 이런거죠. 홀 이런거에요. do the very best 최선을 다하라 이럴 때 very best 는 최상급에 붙여 쓰는거에요. this is the very last thing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거다 이런거죠. last thing 는 아는 것이라는거죠. 마지막임은 아닌거에요. she put on a very best dress 그녀는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옷을 입었다 동작이에요. 만약에 이걸 입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면 she was wearing her very best dress 쓸겁니다. 진행형을 쓰죠. they are only at the very last 바로 마지막 순간에 도착했다. she is the 더 영역이 있어 가장 어리다. 이거 형용사가 보호를 쓸 때 최상급은 더 쓰기도 하고 안쓰기도 해요. 그 앞에 더 very 를 쓸 수도 있는거에요. 그러나 very만으로는 안되죠. very는 더가 없이는 쓰일 수 없어요. 더는 very는 더가 있을 때만 쓰이는거에요. 근데 더가 있어도 또 most가 나올 땐 안돼요. 이게 삼음절이어서 석셋불 석셋불 삼음절이어서 할 수 없이 most를 썼는데 그렇다고 most를 썼을 때 very를 쓰면 안돼요. the most beautiful 그냥 써야죠. most가 있는 경우에는 very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눌러 Lu Like shear Share 是 É 0 家 Acad 알 correspond tahun As bauen go